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어 둘이 사귀도 괜찮아 나 완전 홀리옷 스타일이 높으라고 내가 스무살 어린애도 아니고 아 내가 요즘 바빠 아 나 쟤 괜찮다니까 아니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괜찮다니까 이렇게 끝에 내렸잖아 내가 무슨 스무살 어린애도 아니고 아 내가 무슨 스무살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무슨 스무살 어린애도 아니고 안 해 전화 야이씨 내가 얼마나 말 좋아한 너를 사랑했다 너 뭐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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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10시 응? 어? What about you If you love me 상상만으로도 꿈같은 널 어떻게 그런 널 울릴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나 실패 너 그 너 그 너 감사합니다.